이나영 네 2002년생이네? 네 맞아요 스무 살 됐습니다 그러면 다 언니 오빠들인데 경쟁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? 언니 오빠들 옆에서 많은 것도 배우고 제가 요즘 노래를 제 색깔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옛날 노래를 재해석해서 제 색깔이 더 드러나게 더 하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냥 진짜 오디션을 엄청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여러 회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SM에서도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아 그래도 그냥 여길 언제 들어가 보겠나 싶어서 들어갔네 아 진짜 너무 못 버틸 것 같은데 아 나는 걸그룹이 아닌 싱어송라이터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길로 가게끔 둘이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뭔가 더 제 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길로 갈 거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근데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제 색깔을 더 뚜렷하게 찾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좋은 감사합니다.